점 A에서 곡선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이 X축과 만난 점 만난 각각의 점과 A의 꼭시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 곡선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계수는 2X를 구해놓고요 이것도 점 밖의 점이지 그럼 얘는 어떤 점, 즉 곡선의 Ft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서 공정지에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2T X-2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직선이 곡선의 한 점을 지나니까 X자리에다 T, Y자리에다가 Ft를 넣어서 주시면 되겠어요 대입을 하면 2T, T-2 플러스 3, 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T-3, T-1은 0, T는 1이나 3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X-2가 맞는 각각의 점이 접선은 아직 안고 있는데 T는 1, 3이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지금 써놔야겠네 Y는 2X-4 플러스 3이니까 2X-1, 이 하나랑 3을 넣어서 얘는 6, Y는 6, X-2 플러스 3이니까 6X, 6이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X추가 만나는 점은 X절편이죠 그래서 얘는 1분의 1, 그리고 얘는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X절편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고 그럼 1분의 2, 3, 높이는 3,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1, 높이는 3, 3, 이렇게 된다 그럼 A제곱, B제곱이면 4분의 9, 13,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2번 네 네 네 네 네 네